이뻐. 내 몸에서 네 냄새가 안 없어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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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좀만 오른쪽으로. 손목 스냅을 써봐, 이렇게. 야, 이 야밤의 왜 살고서리냐, 너는. 됐다, 성공. 성공, 성공. 오케이, 오케이, 성공, 성공, 성공.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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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저 너 때문에 더 안 되거든요. 걸어봐, 걸어봐, 걸어봐. 아, 내 살고 치고. 아, 살고 치고. 아, 이 한몸 같은 세상에. 얼쑤. 아, 살고 치고. 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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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미친 거 같아. 재미없는 거 계속해. 아, 내 살고. 미쳤냐? 얼쑤. 얼쑤. 아, 야, 갠냐봐. 나 좀 도와줘 봐봐. 응? 보자. 야, 살고가 마트에서. 2kg에 14,900. 야, 이거 내가 주문해 줄까? 아, 갠냐봐. 야, 야, 말린 살고는 50g에 1,800원. 내가 이거 세 봉지 사줄게. 야, 좀 내 손으로 딸 빼거든? 아휴. 아휴. 눈꼬지, 진짜. 어, 야, 조심해 뭐. 아니, 그래서 뭐 어떻게 해줘. 어? 어, 어떻게, 어떻게 도와주면 돼? 야, 나 좀 맞춰줘 봐봐. 아, 저다 어딘가 줘. 빨리 해. 어, 어. 아니야. 나 올라가래. 다리를. 잠깐만. 어? 어? 이렇게? 어. 어허, 좋아. 안정적이야. 응. 야. 땄어? 땄어. 어허? 어허, 야 땄어. 땄어. 나 조심힘 camps. 아허, 아휴. 어허. 어허, 아허. 어허, 아허. 어어허, 아허, 잘했어. 잘했어. 어허, 어허. 야, 이거 향기 맡아봐. 너무 좋지? 원ú? 뭐허, 좋다. 아, 내가 미쳤나봐. 아, 내가 미쳤나봐. 그래, 이건 아니지 또. 미쳤나봐. 아, 야, 그만 먹어. 오늘은 나 건들지 말아. 야, 전 남자친구 한 놈 결혼한 거 가지고 이러는 거면 난 벌써 지구종 말았다. 그러니까, 왜 하필 오늘 결혼하냔 말이야. 닭털같이 수많은 날들 중에 왜 하필 내 생일을! 어, 야야야. 아,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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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아, 나 섞어 마시면 취해. 아, 진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어. 씻고 가도 머리카락 정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설거지를 한 번 한 적 있나? 그렇게 많이 참은 거는? 네가 하라 그래도? 어, 그런 말 하는 적 없지? 에이, 알아서 하는 남자는 흔치 않아. 너는 하잖아. 나니까. 나 정도는 되니까? 쇠솟는 새끼. 아니, 너도 욕망이 있을 거 아냐. 이놈이랑 이렇게 해보고 싶다, 저렇게 해보고 싶다. 그런 거 요구할 때 딱딱 요구하고, 아닐 때는 딱딱 끊었어야지. 5년 동안 이리저리 휘둘리고, 바람 피고 돌아와도 받아주고, 넌 걔네 엄마가 아니라고. 넌 왜 그걸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야? 아, 나 5년 동안 무서워하게 얘기했거든. 내 말은 똥꼬박으로도 안 듣더니. 야, 뭐냐, 뭐냐? 물어? 다 내 뜻이라는 거네. 아니, 잘했다고. 뭐 좀 더 일찍 헤어졌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니까. 바보처럼 다 받아줘서. 아니라니까. 어, 야. 괜찮아? 이 쇼모가 패브릭이어서 뭐 쏟으면 안 돼서. 야. 야. 알았어. 나도 이제 막 살 거야. 쓰레받기처럼 막 받아주지 않고, 막 먼지바람 날리면서 살 거야. 야. 마음 가는 대로. 몸 가는 대로. 아, 안 참고. 막 아무 하구나. 어, 너의 새로운 모습 내가 응원할게. 어, 파이팅. 야, 근데 아무 하구나는 좀 아니지 않. 야, 잠깐만. 야, 친구야. 진정해봐. 내가 이것까지는 봐줄게. 너 생일이니까. 내가 이것까지는. 내가 참. 그러니까. 이뻐. 이뻐. definit답니다. 나이 안 잖 rear패 돈은 모여듀다. Fig약인데 말이야. kra spreading. 믿을지 않 blosso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분. 어? 라면 익는 데까지 3분이잖아. 어. 그 안에 정리하자.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어젯밤 일. 사실 기억 잘 안 나. 나도. 굳이 기억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 다시 잘 지내는 거다? 친구로? 물론이지. 어? 3분 됐다. 레드... 싹. 많이 먹어. 엉망진창이다 진짜 이게 바로 내 엉망진창의 삶 그 자체야 술이나 먹고 아끼는 신발 여기다 쳐놓고 수도관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집에 일은 여전히 불안하고 너랑 그냥 맨날 싸우기나 하고 인생이 정리가 안 돼요 은성아 왜 너 괜찮아 뭐가 그럼 너 내가 좋아하거든 뭐? 네 말대로 냉장고 청소 했더니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 나 너 좋아하는 걸로 정리했어 어 나 너 좋아해 뭐라고? 내가 너 좋아한다고 아 나 가야될 것 같아 야 너 지금 선을 넘었어? 너랑 나랑은 이러면 안 돼 왜? 왜 안 돼? 너도 내가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그랬던 거고 그리고 뭐 싫지 않았으니까 나 계속 보는 거고 가만히 있는 나한테 매번 돌 던진 거 너야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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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니 맘대로 한 거야 근데 뭐? 이제 뭐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야 한은성 너 한 번이라도 좀 솔직해져봐 진짜 솔직하게 말해? 나 너랑 자고 나서 니가 너무 불편했어 너무 애매하고 너무 답답하고 왜? 니가 좋아졌거든 또 자고 싶어졌거든 나 그래서 온 거야 니네 집 수도관도 터졌겠다 핑계거리도 있겠다 근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건 그런 니가 아니었어 우리 엄마 아빠보다 날 더 잘하는 사람 8년 동안 내 모든 과거 다 알고 내 주장 다 받아주고 심지어 내 똥까지 본 사람 나 그런 사람은 나한테 너밖에 없어 나 남친한테 차이고 미친년처럼 걔네 집 앞에서 울고 있을 때도 그래 나 똥역 잘못해서 완전 욕먹고 우울했을 때 나 그냥 심심할 때 맨날 떠오르는 사람이 너밖에 없어 그런 사람을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또 만나 8년을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레완아 우리 이쯤에서 그냥 다시 돌아가자 어? 또 라면 먹자고 또 뭐 레디선 하자고 아 난 못해 나 이제 못 돌아가 아 진짜 야 그럼 뭘 어쩌자고 뭐 연애라도 하자고? 솔직히 우리 얼마나 갈 것 같은데 한 달? 두 달? 아니 우리 성격이 뭐 반년은 갈까? 그러고 나면 뭐? 끝나고 나면 뭐? 아 우리 다시 친구로 돌아갈 수 있어? 아니 시작도 안 해보고 어떻게 아는데 아니면 뭐 한 번 더 자줄까? 야 너 원하는 거 그거야? 아 말만 해! 일도 아니야! 은성아 어! 나 너무 후회돼 내가 진짜 왜 그랬을까? 어? 그날 밤에 우리한테 아무 일도 없었더라면 은성아 내 몸에서 네 냄새가 안 없어져 응 어? 나 나 안 해 había 나 안 ez 아 아 안 돼 벗고 못 줘 정들어버렸어 버리고 간 건 너야 이 매정을 엄마야 또 뭐 수도관 터졌냐? 아님 뭐 보일러 고장인가? 아 나 이번에 개인전화했는데 초대목 났어 복고야 그지? 잠깐만 들어가자 집에 무슨 일인데 뭔 사고를 쳤길래 남의 집에 벌컥벌컥 훅 들어오냐? 네가 영영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무서웠어 너랑도 끝이 나면 나는 너를 잃는 거니까 나 네 그림들 보는데 1년 전 생각 많이 나더라 그때 나 완전 과부하에 폭발하기 직전 노란스 같았지 못났고 망가지고 원망진창이고 진짜 감당하기 힘든데 근데 네 그림 속에서 나 너무 예쁘더라 내 눈엔 그렇게 보였으니까 내 눈엔 그렇게 보였으니까 계속 그렇게 봐줄 수 있어 아주아주 예쁜 할머니가 될 때까지 그렇게 보일 거야 나 진짜 돌아와서 충전하려네 진짜 밥 안 먹었어? 어 오늘 밥통 일로와 뭐 먹으러 가자 아니야 너 혹시 밥 먹고 싶어서 온 거 아냐? 아 뭐야 날 뭘로 먹어 아 밥 있어? 응 컵라면 아 아니야 아니야 뭐해 됐어 가자 먹어야지 가서 물 붓고 3분 기다리자 어 아니야 빨리 와 아니 뭐 먹으면 되지 3분 기다렸다가 이제 진짜 다 réseave malt다 глубôi 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